미일 수호 통상조야, 메이지 유신, 청일전쟁, 러엘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현재까지 일본의 외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일본의 외교력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외교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내 편으로 만들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과 문재인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더문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사와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일본과 가장 먼저 맺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1853년 7월 8일 페리제도는 흑선을 타고 우라가에 닷을 내렸습니다. 1853년 이후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있었던 미일 통상조약의 체결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힘과 선진화된 기술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막부는 세계 정세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양 함성 건조를 배운다든가 네덜란드 해군을 초빙한다든가 서양 학문의 연구와 외국 문화 수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미일 조약이 체결되자 곧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등 열강들과의 조약이 뒤따랐습니다. 계곡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 타격을 입히자 막부가 타격을 입게 되어 막부 시대의 종결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봉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지 유신을 통해 중앙집권 근대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영일 신조약을 체결하며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어 개전을 서둘렀습니다. 청일전쟁은 중국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서유럽으로부터 수입한 군사국가의 형식으로 최초로 치른 전면전쟁입니다. 중국은 영국의 돈줄에 의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또 영국이란 후원자의 그늘 아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국가의 전쟁은 서유럽이 뒤에서 조종하는 특징을 띄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남아 중이었으며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중국보다 일본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삼국 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자 서구 열강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청은 서구 열강들로부터 영토 분할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러시아가 그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자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리순을 요세화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보였고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일본은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 외교 교서를 벌여 조선에서의 독점권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협상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일본과 러시아는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대마도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재빨리 미국의 협상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린 사건으로 1905년 러시아에서의 혁명이 일어나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중재에 의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하였고 이로써 러일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열방으로부터 대한제국 침략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먼저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대신 대한제국의 지배를 승인받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보호조치를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와 맺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남반유는 물론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제국이 스스로 일본의 보호를 받겠다는 각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이완용, 박재순 등 145적을 앞세워 을사조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였습니다. 현 한국 국민들은 을사조약이 부당한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조선반도를 지킬 힘뿐만 아니라 힘을 키울 생각도 없었으며 거기다가 외교력까지 없었던 게 조선이며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조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씩 이겨나갔으며 거대한 국가였던 러시아까지 전쟁으로 승리를 거졌습니다. 섬나라 일본이 강대국들을 전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과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와 친하게 지내며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러일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영국과 떠오르는 국가 미국에게 확실하게 줄을 서고 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확고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반도를 장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두 나라 청나라와의 러시아를 강력한 서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승승장구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도 연합국의 편에 서면서 승전국가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는 판단을 잘못합니다. 일본이 독일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독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맺은 동맹이 결국 폐마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와 동일하게 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편에 확실하게 붙어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맹을 넘어서 브로맨스를 보여주며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일 때 처음으로 만난 외국 정상입니다. 정상의 당선자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골프, 전화회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최고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안보면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인도태평의 안보라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미일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우방국가들 간의 연합훈련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대성공을 거뒀으며 외교, 경제, 안보까지 대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 파탄, 한미훈련 중단, 반화의 동참 거부, 인도태평양 라인 거절 등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정책들을 보면 전부 종중, 종북 정책입니다. 현 국제사회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이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일본이 초안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채택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미하고 종북, 종중, 친너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외교폭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강대국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며 구한말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미국은 너무 큰 강대국이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바보 같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으로 이 나라는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한일 관계까지도 파탄 내는 걸 보면 문재인 외교실력은 형편없음이 증명됐고 외교래의 끝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국 휘젓고 다녀도 NSC도 열지 않고 제주도 휴가 갑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현 국가 비상상황이며 당장이라도 열어야 하는데 중국, 러시아 폭격기 4대가 우리나라 영국을 침범해도 문재인은 천하태평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 폭격기 2대가 우리나라 영국, 특히 독도 지역을 자기 안방처럼 왕복으로 다녔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도 독도 상고 왕복으로 다녔으며 러시아 폭격기 2대도 독도를 질러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합동작전으로 대한민국 영국을 대놓고 침범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영국이 뻥뻥 뚫렸습니다. 한미관계 파탄, 한일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니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 국제적으로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뻔뻔하게 러시아는 침공해놓고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바보 같으면 대놓고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일주의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하나도 못 지키면서 우리 땅이라고 외치며 반일합니다.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자기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데도 관망하면서 말만 시끄럽게 떠듭니다. 또한 북한 신흥미사일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5월에도 두 차례 발사를 하고 이번에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라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고도 대깨문들은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을겁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무능으로 현재 이 나라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어두워 안보입니다. 구한말처럼 제2의 식민지가 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문재인이 속히 내려오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